오늘 보여드릴 원룸은 복현동 복현시장 쪽 해마지라는 곳입니다. 해마지가 두 개가 있어서 여기는 복현동 복현시장 쪽 복현사거리 쪽 해마지입니다. 이렇게 보시면 신발장이 많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아파트처럼 그런 큰 신발장이 있고 중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. 문을 열고 가시면 이렇게 많이 크다고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좁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적당한 크기의 거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왼쪽 편에는 이렇게 환하고 밝은 주방 공간과 큰 창을 가지고 있는 베란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 또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안방이 놓여져 있는데 어떤 뭔가 깨끗하고 깔끔한 느낌이 들고 창문이 또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. 여기는 남양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 어둡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4층입니다. 그렇게 해서 복현동 해맞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빈방점 co.kr에서 해맞이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